자 요번 기타는 요번에 마틸에서 새롭게 출시한 모델인데요 1930년대에 많이들 썼던 00 바디 그거를 다시 좀 재현해내고 부활시키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00 L17 블랙 모델이고 스모키 블랙 모델이고 전체가 사틴 피니쉬로 되어있어요 넷가지 저항으로 나고 그리고 블랙이 그냥 딱 무식한 블랙이 아니라 스모키 블랙이라서 살짝 나뭇결이 보여요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 남자의 설레게 하는 시스루 시스루 자 핏가드가 또 굉장히 간질하네요 요거는 지금 12플랫 바디접합이 있고 14플랫 바디접합이 있는데 요 모델은 피카드가 붙어있는 14플랫 모델이구요 그래서 좀 더 울림이 좀 타이트한 것 같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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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